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아주 많이 듣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유리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유리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팔복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산상 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준 자유를 주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소망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진정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시려면 믿는 믿음이 나를 오늘 자유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생각의 자유 감정의 자유 환경의 자유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냐 그런데 이 자유가 세상의 것에서 방종을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하늘의 것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면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할 때 하늘의 것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 하늘의 것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 땅의 것으로 자유를 누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누리는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환경 속에서 고통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매일같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늘 그것을 추구하는 땅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자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자유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자유예요 이 소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유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오늘도 가진 자로서 하늘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의 소망이 있습니까? 자유를 누리는 자는 그 소망을 가진 자요 그 소망을 가진 자는 늘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자요 하늘의 소망을 찾는 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찾는 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생명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으니 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성령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 자유를 가진 사람 그리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 자유를 누리며 하늘에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발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린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사도바울이 에베스 1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라고 말해요 지혜와 개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해요 지혜와 개시의 영이 하늘로부터 오니까 그 영 안에서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되고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되니 생명과 성령의 법에 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서 이 죄의 담은 하나님이 내게 올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법을 믿은 자가 되어져야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지성서와 성서 사이에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찢어지는 건 십자가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내가 죽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뭘 말하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땅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 정욕과 이 육체의 사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본래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알래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져야 돼요 한례를 받아야 돼요 희생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의 휘장을 찢으신 건 바로 우리 심령의 그 혼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막힌 이것을 찢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아는 마음의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소경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늘의 기업을 내가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그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풍성해져야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경험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그 힘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역사심으로 내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매일매일 누리니까 아멘? 환경을 보지 않는 초월함 육체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냐는 그 변화된 마음 이건 내 힘으로 될 수 없는데 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셨구나 내가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힘의 그 능력을 따라서 내게 베푸셨구나 이 베푸심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세 가지를 안다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성도 안에서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 줄 알고 세 번째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치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이것을 누리는 자, 자유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갖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말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영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모든 세 가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건 경험하다 경험함으로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모든 게 같이 다 따라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로 증거하시죠 그러니까 매번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는 자로 만드시니 땅의 소망을 갖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늘에 사는 자인 것을 매일매일 경험시키시고 알게 하시니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더라 성령님은 그분을 증거하니 성령을 가진 나는 또한 내 입이 그분을 또한 증거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자는 그 복을 누리는데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증거로 나타나야죠 증거가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가지셨으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소망은 뭐예요? 자유 모든 것에서 자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구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예수를 아니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이 진리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분을 아니 내가 자유롭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그 세 가지를 내가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자유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요한에서 2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개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 그러면서 개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십자가의 어떤 의미인지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개명을 당연히 지킵니다 아멘 그걸 지키지 않는 건 아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자유가 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십자가 복음 아멘 십자가 복음만이 나에게 이 자유를 주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도록 하신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정지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개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명입니다 이 말씀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알면 그 진리를 알면 내가 자유를 누리니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개명을 지키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그 개명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했다가 아니라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의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경의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대로 그 뜻대로 그냥 순종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진정으로 자유하는 자가 되어주려면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주려면 하나님을 경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경의하는 자가 되고 경의하는 자가 돼야 개명을 지키도록 내 안에 그 뜻이 내 뜻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를 신명기에 뭐라고 하냐 신명기 10장을 찾아보면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해요 그러고 대답합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의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섬기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경의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주를 섬기는 것 그래서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너는 내 안에 믿음으로 거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율법을 딱 두 강령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경의하는 자 그 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갖고 오셔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주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오 그분만이 내가 경배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만 경의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신명기에서 말한 것은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섬긴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랑해야 섬길 수 있다는 걸로 표현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두 가지를 더 포함해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주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섬기니까 그 도를 당연히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 라는 겁니다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자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의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경의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도를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보고자 해서 주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할래 표중으로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할래를 받으시고 그리고 할래 표정을 우리 심령에 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더라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심령에 할래를 받으니 영적 유대인이 되어진다라 십자가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니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이제는 영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지므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린 소망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늘 뭘 찾아요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늘 주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고 구하니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자유여 구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을 찾고 찾고 찾는 심령이 가난한 자니 그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찾고 찾고 찾아서 뭐해요? 아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게 구원이 있다니까 나는 십자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 차도바울의 고백처럼 내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사는 사람은 생명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연합이 된 믿음의 사람이다 심령이 연합되어졌으니 그 심령 안에서는 뭐만 나타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 그 심령은 주인이 누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 경애하는 사람이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니 그 심령은 당연히 천국이더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말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천국이 그의 것이 되어진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고 천국에 나는 사는 사람이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늘 애통해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가 너무너무 매일매일 발견됩니다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애통하게 되어지죠 내가 그렇게 애통하다 보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 그들의 문제점이 보여 그래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또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요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게 보여서 애통하고 세상이 더럽혀지는 게 보여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몰라서 정말 고통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애통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연합되니 주님이 그 안에 주인이 되어지니 그 심령이 주님이 같은 심령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고 애통하니 주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죠 은혜를 알기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위로 살기 원해서 애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사도바울의 고부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단계가 바로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한 자 어떤 자예요? 자기의 뜻이 없는 사람 자기의 의의가 없는 사람 자기의 주장이 없는 사람 그게 온유한 자예요 우리 잘 아는 모세가 그 당시에 구수여인을 취해가지고 비난을 받을 때 당대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이 바로 있어요 그는 비난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잠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비난도 감내하는 거 주님이 책망하시면 그것을 받겠지만 사람의 책망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변명하거나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죽은 사람은 온유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표현했느냐 당신의 뜻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정케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모든 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나는 온유함자여 겸손한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없다라는 걸 늘 말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의 행보가 내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배우라는 거예요 내 몽해를 짊어지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몽해를 짊어져라 그리고 내 몽해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함께 매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매어 주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몽해를 매도 그 몽해는 가볍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도 내게 주어진 어떤 사건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함께 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께 배운 몽해를 짊어진 자다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몽해 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르가신 예수님께 배우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육해 되리라 이 말이에요 평강을 얻으리라 안정된 심령이 되리라 내 마음이 쉼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그냥 늘 평안하죠 그래서 이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죽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기업이 저 하늘에만 있을까요? 아니 이 땅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벌써 내 심령부터 기업이 되어져요 또 다른 영혼 하나하나 내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세요 두 달란트 줬는데 두 달란트 남긴다는 거 다섯 달란트 줬는데 다섯 달란트 남긴다는 거 그만큼 영혼의 추수를 내가 이루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남긴 자에게 그걸 갖게 하잖아요 다섯 달란트 주고 다섯 달란트 남긴 자에게 그 열 달란트를 다 내가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두 달란트 남긴 자에게 두 달란트 남기니까 그 네 달란트를 내가 다 갖게 해요 거기다 플러스 한 달란트까지 첨과해서 연 달란트 가진 사람을 추가로 덤으로 얻게 되더라 온유한 자는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영혼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혼을 얼마만큼 많이 기업으로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거예요 신부가 정혼을 하고 나면 열심히 뭘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일을 해서 드라크마를 획득한다고 그랬어요 그 드라크마는 시집을 갔을 때 그 시집 간 곳에서 자기가 누리는 부유가 되어져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기업을 확장하는 자예요 온유한 자가 그와 같이 기업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지만 그것을 얻도록 주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고자 왜? 나는 죽고 이제는 그의 의로 살려니 그 의만 구하고 그 의만 찾고 그 의에 줄이고 줄이고 목마르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뭐로 배부르냐? 의로 배부른다는 거예요 의가 누군데? 예수님이 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가 되셨음을 나타나셨으니 그 십자가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니 나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 보고 의를 누리고 그 공의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나는 판관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의로 배부르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나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의가 될 때 판단이 나오죠 예수님의 의가 될 땐 예수님의 의의 눈으로 보고 공의의 눈으로 보고 공의의 마음으로 그것을 분별할 때는 예수님이 주는 판단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내 심령은 완전 자유예요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의로 살고자 해서 자기의 의를 버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여러분 왜 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외우시고 문제만 있을 때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안에 읍졸이고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나는 죽었다는 걸 계속 각인시키세요 아멘 그리고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자인 거예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아 그냥 배고파요 맨날 이런 자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자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의가 되신 예수님을 찾고 찾으니 말씀의 생명으로 내게 주어지시니 배부르고 배부르니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 생명이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니 만족감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만족하는 거예요 배부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궁유를 여기는 자가 됩니다 내가 배부른 자는 필요한 게 없어요 다 너그러워질 수 있어 내가 배부르니까 궁유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아직 부족해서 아직 몰라서 아직은 때가 안 돼서 기다려주자 그리고 그 사람을 해서 기도해 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궁유를 베푸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궁유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착하구나 궁유를 또 내게 베풀어 주셔서 궁유를 베푸는 자는 또한 궁유를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여 준 것 같이 나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궁유를 여깁니다 주님 왜 주님의 궁유를 하시면 어떤 건지 내가 알아서 이제 궁유를 여기니 주님 나를 궁유를 여겨 주세요 주님이 궁유를 여친 걸 내가 받았으면서 궁유를 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만 달란트 탕감 맞은 자가 50테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자 도로 다 내어놓으라 죄사함이 무효화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궁유를 여기는 자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당연히 궁유를 여기고 그 사람 용서합니다 내가 모든 죄가 다 사여졌어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너 이랬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해야 되는데 잘 안 되셔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용서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생각 안 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누리도록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믿음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리포서 2장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냥 저절로 가져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될 때 그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청결한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나도 청결한 자가 돼요 그래야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니 늘 하나님과 교제해 막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화평, 하나됨 그래서 십자가를 치시면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회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도록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우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말합니다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한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자라면 생명의 사람으로 난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교회가 되어져서 한 몸으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면 화평케 하는 말씀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생명을 나누는 입술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내 말 아니고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을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을을 전하기 위해서 혹 핍박이 올 때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자유합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사망은 나에게 임하고 생명은 너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 죽음에 처하는 만큼 곤욕을 치르지만 이걸 통해서 너에게 십자가 복음이 전해서 너희가 산다면 나는 이거를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의의 핍박을 내가 받음으로 이 십자가 복음이 너에게 전화된다면 나는 능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을을 위해서 핍박,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유하는 십정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신 그 은혜와 그 의가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핍박이 올 때 다 주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저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다 세상껏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껏 좋아하다 보면 믿음에서 당연히 떠나도록 핍박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믿을 때 주님 오셔서 할렐루야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죽어져야 내가 열심히 벗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청결한 마음을 갖고 그 의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정결한 마음이 얻도록 참으로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 어떤 것에도 자유할 수 있는 이 핍박에도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십자가 밖에는 없음을 아는 사람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시는 사람이 심령 천국이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옷을 입었다 믿습니다 고백하면 아들이다 그 말이 아니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의증이 뜨증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몸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그런 자는 하늘의 영광을 똑같이 누리도록 하늘의 권세를 똑같이 누리도록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 누린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자유하는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겠구나 그래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그 아래 간절히 추리고 목마른 자처럼 찾고 찾고 그러야지만 내가 큰일 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청결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이 팔복이 내게 이루어지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복을 바르는 진정으로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의 사람 하늘의 부르심의 이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해서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